안녕하세요 파자마 브랜드 멜트 이혜지입니다 오늘은 파자마를 일상생활에서 쉽게 스타일링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파자마는 상의와 하의를 따로 스타일링하시면 다양한 연출을 하실 수 있으세요 파자마 셔츠의 경우는 좀 매니쉬한 무드가 있어서 슬릿이 들어간 스커트라든지 좀 더 부드러운 실루엣의 슬릿 드레스를 같이 입으시면 다양한 룩을 연출하실 수가 있으세요 파자마 팬츠를 좀 더 매니쉬하게 연출하실 때는 이런 보머 재킷이라든지 타일러드 코트와 함께 매치해보세요 자유로운 느낌의 로봇 코트에는 플로라 프린트 원피스라든지 레트로한 분위기의 팬츠로 연출하시면 좋아요 봄가을에는 파자마 룩으로 다양한 스타일을 연출해보세요 구omo